소박합니다. 2246명이 왜 쫓겨나야 됐는지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다시 공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체폐되어 있는 동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그마한 요구상을 갖고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균기당이 당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총괄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본부장께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국정조사 하겠다. 그런데 원미대표인 이한국과 이한국 원미대표 혼자서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심사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대선 전원은 야당은 물론 박근혜 후보인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가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북미 대통합과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어 2월 2일 취임을 앞두고 있게 1월 2월 임시톡회에서 국정조사와 해고자 독지통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대는 본인의 대선 동약인 국정조사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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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이 이뤄진 쌍용차 국정조사 북 Shirраз beating 법정조사 골동협 피해고자 복정원은 쌍용차 경제있는 实강 물러나라! 물러나라 Ster increased by б гр